이번 시간에는 createContent, 즉 글을 추가하는 기능의 폼을 우리 완성을 해봅시다. 일단은 제목, p 태그 안에, input 태그 안에, type은 text, 그리고 이름은 title, 그리고 placeholder는 title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pp.js로 가서 모드를 저는 create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기본이 create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추가 기능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조금 뭐 디버깅 같은 거 하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placeholder라는 것은 여기 어떤 값이 아무것도 입력 안 됐을 때 title이 이렇게 출력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p 태그를 쓰고요. 이번에는 textarea예요. textarea는 우리가 입력할 텍스트가 여러 줄일 때 쓰는 겁니다. name은 desc로 합시다. 그리고 placeholder는 description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p 태그,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까지 구현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폼 태그의 그 폼 태그 자체를 우리가 좀 정해야 되는데 이 폼 태그는 원래는 react 같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웹 위에서 돌아갈 때는 아니죠? 표현이 이상하죠? react 같은 거 안 쓸 때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전송할 거냐? action 값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create 이렇게 하면 create-under-process라고 하는 페이지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송할 것이다라는 뜻이고 method, 자, 이렇게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삭제 포함해서 method가 post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url에 노출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쭉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줄 띄우겠습니다. onSubmit 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호출할 거예요. 이건 뭐냐? 여기 있는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Submit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폼 태그에 onSubmit 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치해 놓으면 그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은 HTML의 폼 기능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React의 기능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function.bind this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벤트 객체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폼 태그에서는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액션이 가리키고 있는 페이지로 화면이 이동되거든요. 페이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리액트를 통해서 페이지 전환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onSubmit 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기본적인 동작인 페이지가 바뀐다라는 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경고창을 띄워서 Submit 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경고창에 뜨도록 했습니다. 해볼까요? 여기서 Hello 아무거나 입력하고 Submit 했을 때 경고창이 뜨고 페이지 전환이 안 돼야 됩니다. 자, 경고창 떴죠? 페이지 전환도 안 되고 있어요. 잘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에 앱 컴포넌트에 컨텐츠 끝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추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글 목록도 자동으로 변경되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작업은 다음 시간에 대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